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3월 4일 21시에 방영된 베르보이까날의 방송을 편집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소치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이의 축제 3일째입니다 2만 명이 넘는 해외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자 엘살바다로 등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젊은이들은 각자의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젊음을 만끽하면서 러시아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장에서는 러시아 연방 부의장인 메드베드 에프가 출연하여 젊은이의 지식마라톤 행사 행사 개회식에서 인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드베드 에프는 러시아가 처한 인근 국가와의 지정학적 전략적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코바와 벨라루스의 민스크는 동질의 문화 영역 속에서 주변 국가의 지정학적 긴장관계에 접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서방 세계 유럽은 우크라이나 나치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파괴하면서 과거의 모스코바 소공국으로 러시아 영토를 축소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써 최근 마커롱은 간접적으로 프랑스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현지 파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교육 및 국경 경비 관련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러시아 약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파견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르몽드지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매체에서는 미래의 우크라이나의 축소된 지도를 배경화면에 메드베데프가 나와서 연설하는 장면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 배경화면의 지도는 내년도의 역사지리 교과서에 실릴 예정인 지도입니다 메드베데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적대 국가들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드네프로 영토는 러시아의 오래된 전략적 그리고 역사적인 영토이다 이 지역은 고대 그리스때부터 러시아 문화를 계승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다 드네프로는 러시아 영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CNN의 인터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글로색 순족들은 러시아 영토에 나토군 파병은 바람직하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토군의 우크라이나군 파병은 우크라이나군의 훈련 등의 목적과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토군의 파병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영원히 사라져야 할 개념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이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 언어, 종교,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할 필요가 없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주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스크바, 민스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슬라브 민족은 네오나치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향후 특수전의 진행에 있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유튜버의 전황 분석 영상에서 영상 화면만을 인용한 영상입니다 러시아의 향후 우크라이나 진격 방향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분석가는 만일 러시아군이 마린카 남쪽에 위치한 우그레다르 전선을 붕괴시키고 진격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도네스크 서쪽에 위치한 그라스다고로스카 방어선을 파괴한 다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점령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는 러시아군은 막바로 드네프로로 진격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양아 지역이라 드네프로까지 진격해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치기가 아주 어려운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드네프로 페트룩스크를 장악한다면 다음 단계로 러시아군은 니콜라에브와 오데사를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장악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완전 내륙의 소국으로 전략하게 된다는 작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키에프로 향한 북진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격 노선은 북쪽의 벨라루스 국경에서의 진격 방향과는 별도로 그리고 동북쪽의 하리코프 쿠피안스키 전선을 붕괴하지 않고도 현 남부전선에서 밀고 올라가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군에게는 여러가지의 선택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물질적인 토대는 첫째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수의 차이가 향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전략입니다 현재 전체 전선의 러시아군 병력수는 61만 7천명 우크라이나군은 8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 전선에서 러시아는 매일 1000명에서 1500명의 병사를 충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해 우크라이나는 현재 충원이 거의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력 충원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군은 향후 몇개월 뒤에 병력수에 있어서 완전히 러시아군에 뒤집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몇개월 후에는 러시아군의 병력수가 월등히 많아지는 상태에서 어느 한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 가능한 차출할 수 있는 가용 예비병력이 우크라이나군에 없는 상태가 돼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선 붕괴에는 시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나토군은 프랑스 마크롱의 말 맞다나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로 파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최소로 벨라루시 국경이라도 나토군이 방어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전선으로 부족한 병력을 이동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관점은 전쟁 수행 물자와 장비의 공급 역량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꾸준하게 포탄을 비롯한 탱크 등 전쟁 수행 물자를 전선에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 포병 화력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강력한 상황에서 제공권마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의 전체 전선에서의 러시아군의 약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모든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